이번 시간에는 변수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변수라고 하니까 학교 다닐 때 좀 우울했던 기억이 소환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처럼 그런데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프로그래밍에서의 변수는 수학에서의 변수와 본질적으로는 같은 것이지만 전혀 주상적이지 않고 정말로 편리한 도구입니다 왜 쓰는지를 설명하기 어려울 만큼 우리한테 변수는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부터 변수라는 문법을 한번 살펴볼게요 변수를 한번 만들어봅시다 syntax 밑에 veryable.js라는 파일을 만드세요 그리고 이 파일 안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봐요 a는 1, semicolon, 엔터 여기 띄어쓰기는 안 해도 되는데 저는 습관적으로 띄어쓰기 좀 하는 편이에요 저게 좀 더 가독성이 좋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console.log.a라고 하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예상했던 대로입니다 node.js에게 syntax variable.js 파일을 실행시키라고 해볼게요 1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a를 e라고 하고 console.log.a라고 하면 이제 a는 뭐가 돼요? e가 되는 것이죠 즉, 여기 있는 저 equal 저거는 몰라도 괜찮은데 대입 연산자라는 거예요 제가 하는 역할은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 있는 변수에 대입해서 저 변수의 값을 예로 만드는 역할을 하는 연산자가 대입 연산자입니다 그리고 이 대입 연산자 왼쪽에는 변수가 와요 오른쪽에 있는 숫자 1은 뭘까요? 쟤는 상수라고 해요 변수의 변자는 변할 수 있다 이런 뜻이고 상수의 상자는 항상 상자예요 쟤는 언제나 1이라는 뜻이에요 자, 한번 해볼까요? 1 equal 2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바스크립트가 우리에게 투덜대요 왜냐? 숫자 1은 언제나 항상 1이기 때문에 걔한테 2를 대입하니까 이게 무슨 상황인지 불평을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equal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고 이렇게 우리는 변수를 선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건 이제 우리가 없애버려야 실행이 문제가 없겠죠 그때 슬래시 슬래시를 두 번 치면 이 슬래시 슬래시라는 특수한 문자 뒤에 있는 것들을 자바스크립트는 없는 척해요 없는 걸로 쳐요 에러가 없어졌죠?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주석 주석이라고 합니다 한국어로는 영어로는 comment라고 부르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변수를 만들 때 조심하셔야 될 것은 조심은 아니고 좋은 습관은 앞에다가 var, variable의 세 글자죠? 앞에 있는 앞에 var을 붙여주세요 붙이지 않아도 괜찮은데 붙이지 않는 이유를 모른다면 그냥 항상 붙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뭐 유효범위 이런 것들이 나오면 그때에 설명하는 것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수를 한 번 만들었으면 그 다음에 변수의 값을 바꿀 때는 앞에다가 var을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것만 이제 아시면 되겠고요 이게 이제 변수에 대한 기본적인 형식이에요 자, 그럼 변수를 얻다 쓰는가에 대한 좀 더 실용적인 얘기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